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전현 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자신에 대한 영장심사 날임에도 열분 미소까지 띄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전망해봤습니다. 짙은 감청색 정장 차림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표정은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간간히 열분 미소까지 보였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로 첫 영장 청구인데 전직 법관으로서 한말씀 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기밀자료 수만 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법원 근무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숙명여대와 캠코 사이 72억 원 반환금 청구 취소 소송을 변호사 개혁 후 수임에 승소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년의 혐의에 대해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무단 반출한 대법원 기밀자료 수만 건을 파괴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사실상 기각했고 그 사이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핵심 혐의자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영장전담 판사 교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영장 발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1년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전현직 판사 가운데 첫 구속 피의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